잘라주세요 월드영 인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B, A, B, E, S 반갑습니다 네 2017.13 K-POP 컬렉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 초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네 K-POP의 음악 그리고 패션 그리고 뷰티 어 다양한 컨텐츠들이 세계적으로 발조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무대를 저희 노멀스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